우리 결혼할래요? 나랑 선재씨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 혹시 오늘 넌 뭐 오늘 상당이라도 했냐? 워낙 쿨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하던 게 있어서 공동작업 중이고 아니 이상한가? 어 저희가 이혼은 했지만 이별은 안 했거든요 우리 결혼할래요? 나랑 선재씨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 넌 왜 항상 겨우 그 정도의 만족을 하니? 혹시 오늘 오늘 좀 격하다 넌 뭐 오늘 했냐? 하유하다 저도 워낙 쿨한 사람들이 이거 뭐 있어? 이거 이 여자 그런 거예요? 이거 사람을 둘째 망설잖아 어린 게 야 이런 광 진짜 친구 근데 나랑은 왜 이게 막 남의 남자랑 막 하는 것 같지 좋아 좋아 같이 하던 게 있어서 공동작업 중이고 아니 이상한가? 어 충분히 이상해 이 미친 저희가 이혼은 했지만 이별은 안 했거든요 먹방 알려준다 고마워요 오늘 이별은 안 했고 오늘 사이로 말해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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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